오늘은 북한산에 왔습니다 산성 쪽에서 올라와서 산성맥토스에서 올라와서 중간 산성마을을 거쳐서 한 20분 정도 더 올라오면 중성문이 있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이게 쉬운게 아니에요 친구랑 같이 왔는데 친구는 다리도 길고 장가도 안가서 그런지 체력이 너무 좋네요 아싸 이 친구 뭐라고 서있어? 이게 되게 중요한 성이었네 이게 취약한 지역이라 이게 없으면 안 됐었어 멋지다 그러면 이것도 군사의 어떤 부분 때문에 필요하게 생긴 건가 보지 청탁한 지역이라 적들이 안좋아다는데 올라가실까요? 좀 쉬었다 안갈래? 쉬우실까? 그래도 이게 그렇게 뭐 북복곰이나 이런건 아닌가봐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와서 쉴 수 있도록 아하 저기 앉지는 못하게 되어있네 예전에 앉았는데 와 도적봉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북한산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